아니, 세상에. 아니, 여기가 어디라고 못 들여는 거야. 이렇게 아무나 막 드릴 거야? 저분들 치우시죠. 그럼 점잖게 말로 상대해 드릴게요. 빨리 치워. 말로 안 되잖아. 못난 것들. 나가들 봐. 두 분이요. 힘 좀 있으시다고 저한테 부당한 힘. 아니, 음모 이런 거 버리셨잖아요. 그런데 제가 가진 힘은 이거밖에 없어서요. 전 이걸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. 아니, 가만 있어봐. 약속이 틀리잖아. 힘 안 쓴다며. 네. 두 분 여자시고. 안타깝게도 제가 좋아하는 분들 어머니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.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하세요. 저같이 업낸 사람들도요. 이렇게 막 건들고 이러시면 가지님 통틀어서 꿈틀 하거든요. 만약에 또 한 번 이러시면 그땐 저 막 돌아버려서요. 여자고 어른이고 뭐고. 없습니다. 아셨어요? 대답은 없으십니까? 알겠습니다. 명심할게. 좋습니다. 그럼 그 각오 지키시는지 제가 꼭 지켜봅니다. 가자. 쟤는 누구니? 아 참고로 아까 경호하시는 분들 실력 없어서 그런 거 아니시거든요. 우리가 좀 남다르긴 하지. 자르지 마세요. 안 잘라요. 됐어요? 됐어요. 안 지키기만 해봐. 1개만 해ман 1개 1개 2개